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누구나 돈에 자유로우면 참 좋겠죠 이 꽃의 이름이 부자란이어서 사실은 2년 전에도 사봤어요 굉장히 잘 자라다가 겨울에 사무실로 옮겨놨나 옥상 정원에 비가 온 비닐하우스에도 옮겨놨나 아이들이 되게 잘 자랐었는데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옮기면서 또 새로 구입해 봤는데 아무래도 햇빛보다는 덜 자라고 있긴 해요 옥상 정원이 더 잘 자랐었거든요 근데 욕심에 혹시라도 얘가 죽을까봐 가지를 친다고 친게 잘못해가지고 살점을 완전히 잘라내서 여기 보면 또 새끼가 나오려고 했던가 봐요 여기 근데 그 애들까지 지금 물속에 잠겨있는데 퐁당 그래서 이게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일단 우리 메르스나 사스 이후에 아니 아니까 코로나 이후에 있잖아요 알코올들에 손소독제 그걸로 일단 바르고 이렇게 싸놨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살아남을지 그것 때문에 가지가 꺾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물건이 배송될 때 꺾어진 거가 있어서 꺾어진 것도 그때 가지치기를 같이 했거든요 이렇게 얘가 더 많이 자랐죠 얘는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이것들 다 어디 있었냐면요 비록 북향이지만 창가 쪽에 있었어요 햇빛을 잠시나마 보는 그곳 밝은 곳이면서 해가 질 때쯤 잠깐 서양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진짜 정북인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북북 서예요 서가 조금 있어서 아주 조금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분갈이 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분갈이 하기 이전에 물산목과 흑산목이 있는데 흑산목이 좀 더 튼튼해요 근데 저는 눈으로 보기 위해서 얘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 상태를 알고 싶어서 항상 거의 대부분이 물산목 후에 이식하고 그 다음에 분갈이 합니다 이식하면 얘들이 또 뿌리가 왕성하니까요 여러분들은 물산목 말고 흑산목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물론 이 물산목하고 바로 분갈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많잖아요 한 곳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분갈이 하는 방법은 매번 아 지금 이 시기니까 그냥 원예상토에다만 심으면 돼요 그거는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저처럼 하셔도 되고 바로 분갈이 할 때 그 어떤 화분에 놓고 그 깔망 넣고 그 다음에 그 세척마사토 넣고 그 다음에 저는 원예상토 3대 펄라이트 1 그렇게 해서 어 3분의 1 이하 지점에서 놓고 그 다음에 그 유기질비를 넣어요 그리고 다시 그걸 덮고 그 다음에 뿌리가 거의 접근 안 되겠지만 그 뿌리 이렇게 다 보고 우리가 화분의 어느 위치에 나올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화분을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혼합상토 펄라이트 1을 집어넣는 3대 1로 한 그거를 넣어서 마무리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계피가루 계피가루를 더 넣고요 사실은 저는 굵은 유기질비료와 이렇게 조그만 유기질비료 같은 성분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넣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들보다 엄청 많이 크더라고요 언젠가 제 호야가 거짓말이라고 쓰여있어서 그분한테 굉장히 화났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제가 어느 부동산에 이 강남사무실을 구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호야가 10년이 넘었대요 근데 저 1년밖에 안 된 1년 6개월 정도 된 우리 내 호야보다 더 작더라고요 오 신기하네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부동산 밖에다가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때 호야 꽃이 피어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못 보신 그런 거니까 일단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 부자라는 말이 좋잖아요 부자 되면 좋잖아요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모든 피해가 다 없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발로 움직이기를 감사합니다